이렇게 빨리 올라가 되나 한편에는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폭풍전야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그제 금요일은 조금 소강상태였는데 올해 주가가 171%였거든요. 1.7배가 된 겁니다. 예측 불과 천장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4133억 원치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십몇% 뛰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오래 계속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6개월 사이에 이 반도체 전문 상장지수 펀드 가장 큰 상장지수 펀드가 smh입니다. 6개월 사이에 52.87%가 증가했거든요. 가격이. 이 지칠점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175불에서 지금 250불까지 260불 264불까지 올라간 거죠. 다 열광하지만 야 저거 저렇게 빨리 오르면 상투에 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상투인지 아닌지. 제가 그런데 오늘 알 수가 없지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큰 상장지수가 s&p500 변동성 377일 동안 2%에 거쳐 추가 상승 여력 남았나. 오늘 보도를 보니까 시카고 공포지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고 경기는 그렇게 연착륙을 하게 될 것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해서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거의 주식가격의 변동이 없이 안정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미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졌고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에서 경제 회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른바 공포지수 vix가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주가의 변동성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해 가지고 좋은 날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걸 이제 vix 공포지수 이게 많이 뛰게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주식을 구매를 줄이겠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뛰는 데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이제 2000 코비드 닥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낮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10년치를 보니까 이게 이제 2008년 경제위기 발생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뛰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공포지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지난달 vix 공포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이제 안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이 있네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저변동성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2017년 s&p500지수는 하루 1% 이상의 변동이 단 8일에 불과했다. 당시 vix는 구 이하의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다음에는 변동성이 확산됐고 vix는 50 이상을 치솟았다. 201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주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주가가 더 폭등할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vix 공포지수가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시장 에 안정돼 있고 변동성이 낮고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시장 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공포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 하면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사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럼 이제 공포지수가 낮을 때는 대개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주식 익스포지가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공포가 없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많이 구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가 나중에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이 좋은 시절이다. 이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수익을 가장 많이 남겨주는 반도체 섹터가 변동성이 좀 낮지만 가장 큰 반도체 섹터인데 5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200불에서 220불 그 사이에 움직였는데 지금 260불에 270불 사이에 움직이거든요. 그린나리님 고맙습니다. 명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이런 보니까 현재 미국 정시의 변동성이 낮아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폭풍전야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변동성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오히려 큰 조정이나 활약의 전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죠. 향후 큰 변동성이나 시장 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한국의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4,100억 어치의 엔비디아를 구입한 것이 이분들이 옳은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옳은 판단을 하셨을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부터 21일이란 것은 가장 고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소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 변동성 지수가 낮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여러분께 한 번 정리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